오우, 막 하늘 떠있는 느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저기요? 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말고 네 너무 무서워요 어머나 오우 민영씨 고맙습니다 좋은거 보면서 맛있는거 먹어요 아, 너무 추운데 여행은 뭐다? 좋은거 본다 맛있는거 먹는다 가끔씩 외보고 써본다 영상에는 사진도 많이 찍는다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모델, 모델, 모델처럼 네, 여러분 여기 오시면 주의할게 있습니다 절대로 뒤집히지 마시오 장바오셨어요? 슈퍼받다 왔어요? 오오 오, 멀리에 뻔했어요 오랜만에 딱 받았습니다 이제 무지경로를 하나 펀쳐서 올거 같아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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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도 좋고 쇼 머리에 1분째 붙어있는 벌도 좋고 안 떨어져요 나 샴푸를 꿀로 썼나? 언제 떨어질지 고민중이에요 오늘 서 Ums 반에 출발이야? 제발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